네 안녕하십니까 홍준식입니다 자 오늘은 설 연휴 이후 에코프로와고 또 지금 잘나가는 현대차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에코프로가 이제 일봉 말고 주봉에서 또 주봉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또 따끈따끈한 2월 셋째 주 자 이번 연휴가 끝나면 2월 셋째 주가 시작이 됩니다 2월 셋째 주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요 요거는 여기서 나온 종목들이 1월달에도 엄청난 상승 랠리를 펼쳤죠 자 바로 홍주식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주식정보방에서 요 리포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참여라고 참여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예 입장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이 또 왜 중요하냐면 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달에만 하더라도 자 이렇게 자 1월 9일날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요 자 바로 요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에서 나왔던 종목이죠 자 요런 종목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트 소프트요 2만 4천원에 들여서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예 4만원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1월 11일날 제주 반도체를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때 매수가가 17,570원 부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 얼마까지 갔습니까 거의 3만 5천원까지 따블치기가 나옵니다 따블치기 자 그리고 또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도 1월 15일날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 예 2만 3천원 이하에서 매수해서 요게 또 다음날 상한가까지 바로 직행을 하는 모습이 나와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1월 18일날 폴라리스 오피스도요 7천원 부근이었었는데 자 7천원에 정확하게 찍고선 그 다음날부터 올라서 상한가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 좋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여러분께 보내드렸던 주도 섹터 있잖아요 예 여기서 지금 다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자 이제 보면은 자 이런 종목들입니다 자 1월 셋째 주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에서도 다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딱 찍어서 요렇게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을 꼭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주식정보방에 오셔서 무료로 요런 정보와 자료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설 연휴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반등의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자 보세요 제가 요렇게 에코프로를 자 이게 뭡니까 주봉 마지막 지지선이죠 요 파란색 선 자 이 주봉 마지막 지지선 요렇게 한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딱 어떻습니까 주봉에서 주봉 마지막 지지 라인입니다 주봉 마지막 지지 라인 그렇죠 주봉 마지막 지지 라인을 예 막지 라인이죠 주봉 마지막 지지 라인을 정확하게 딱 찍고 찍고 반등이 지금 쫙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바닥 대비에서는 벌써 30% 정도의 반등이 나와줬어요 하지만 네 이제 바닥을 갖다가 탈피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요 위에 그동안 에코프로가 떨어지다가 반등이 나오죠 또 떨어지다가 이제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반등이 나오면 다음번 저항자리는 어디냐 바로 요 노란색 선 있죠 요런 노란색 선 자 요기입니다 그렇죠 자 요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이제 주봉에서 볼 때 예 약간 긴 호흡을 봐야 돼요 막 올라갈 듯처럼 단기적인 호흡이 아니고 이제는 바닥에서 돌려서 바닥권을 한참 동안 바닥을 닦으면서 서서히 지금 올라가려는 그러한 추세 전환 추세 전환을 갖다가 예 지금은 봐야 될 때죠 어디까지의 반등을 갖다 볼 수 있냐면 자 요 노란선이요 요 노란선 자 여기까지의 일단 반등이 바로 자 76만원 76만원 선이 예 바로 또 일단 1차적인 저항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죠 여기서 주봉상으로 돌려서 주봉에서 요 노란선 요 전고점인 저항대인 노란선을 돌파를 한다는 것은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하고 그 위에는 이제 저항선이 없습니다 그렇죠 보시는 바 저항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다시 한번 또 90만원대 100만원대까지의 단기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는 자 이제 에코프로의 또 호재들이 발표를 했죠 자 일단 에코프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예 바로 5대1 액면 분할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액면 분할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얘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에코프로 BM는 코스피를 간다라고 이제 했어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도 올라가고 지금 에코프로 BM도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결국은요 결국은 이 에코프로가 올라가줘야 또 에코프로 BM 올라가주고 2차전지 종목들이 좀 살아나줘야 이제 총선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그런거에요 이것 때문에 총선에서 표를 얻어야 되는데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자 뭐에요 에코프로 물려있는 엄청 많거든요 에코프로 BM 물려있는 주주들이 엄청 많거든요 자 요거를 살려줘야 됩니다 어느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2차전지가 지금 박살이 나있는 상태에요 실적도 안 좋대요 자 근데 이제 실적은 발표가 났으니까 이미 실적은 주가에 악재가 반영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이거 악재가 이제 실적 악화가 더이상 악재는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실적이 그렇게 안 좋다 안 좋다 하고선 떨어진 다음에 5만 3천원까지 떨어지고 나가지고 다시 7만 9천 8백원까지 8만원 근처까지 올라갔잖아요 요렇게 올라가는데 딱 1년 걸렸습니다 예 딱 1년 2023년도 1월부터 12월달까지 꾸준히 올라가가지고 딱 1년 걸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5대1 액면 분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요렇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자 삼성전자를 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보시면요 잘 봐요 액면 분할이라고 써있습니다 그죠 요 삼성전자 액면 분할을 언제 했느냐 요걸 보시면 요걸 보시면 자 제가 여기다 줄을 딱 꺼볼게요 자 줄을 딱 걷을 때가 요 때입니다 요 때 요 때가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딱 했을 요 날이 정확하게 요 날입니다 2018년 5월 4일이요 자 5월 4일날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주가가 요렇게 한참 동안 그때 2018년도가 2018년도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았을 때예요 이때 거의 금융위기설 그러니까 10년 설이 들면서 2008년도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었잖아요 이때에 굉장히 안 좋았던 것 때문에 10년 주기설 때문에 2018년도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어느정도 조정을 보인 다음에 2000 바로 19년도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2020년 21년 해가지고선 이때부터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거예요 액면 분할이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액면 분할이 앞으로 액면 분할할 겁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나서 주가는 갔다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항상 자 이거 보시면 이게 뭡니까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가 2021년 여기 보이시죠 액면 분할이요 자 카카오도 이때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자 요 액면 분할 전까지 전까지 이때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거래량이 터졌을 때 2021년 4월 15일입니다 2021년 4월 15일이요 4월 15일에 액면 분할이 일어날 때 그때까지 주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렇게 쭉 보면은 보이시죠 자 요렇게 여기가 액면 분할이에요 요 날이 그때까지 카카오는 계속 오릅니다 액면 분할 이슈 때문에도 오르고 그 다음에 액면 분할이 시작하니까 딱 꺾여요 꺾였다가 한 차례 더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서 쭉 떨어집니다 자 결국은 액면 분할을 하면 나중에는 떨어져요 네 나중에는 떨어지는데 한 차례 반등은 반드시 나온다 자 그래서 지금 자 에코프로요 이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돼가는 게 그죠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이제 이 이 노란색 선을 돌파하면 제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갈 수 있는 그게 바로 뭐자 자 바로 액면 분할이다 액면 분할 예 액면 분할 나오기 직전까지 직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나오면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액면 분할이 발표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리면서 그때가 바로 막판 시세가 나오는 때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에코프로는 설 연휴 이후에 자 바로 액면 분할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액면 분할이 발표가 되면 조정이 나온 다음에 한 차례 더 오르고 끝난다 딱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 순풍이라고 다시 자 바로 정부에서 밸류업 기업들 예 자 여기에 밸류업 정책의 최대 수의 주가 바로 현대차 기아 자 그리고 또 금융주들 자 이런 종목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는요 자 이때도 나왔었어요 이때 자 지금 보시면 2000년대 초반이요 2000년도에서 2007년도 사이에 포스코 홀딩스도요 이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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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가요 현대차가 엄청난 랠리를 펼치고요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도요 포스코 홀딩스도 그 당시에는 포스코였어요 이 포스코 홀딩스도 예 이때 포스코 홀딩스가 또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가 나왔습니다 지금요 일본이요 일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주가가 정말 몇십 년 만에 엄청 호황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올해 2024년도에는 드디어 이제 코스피가 작년에 코스닥이 갔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에코프로 같은 종목 때문에 2차전지 종목들 때문에 코스닥이 이제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자 올해는 자 이런 대형기업들 대형주들의 또 한 번 상승 랠리가 펼치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코스피가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도 일본도 요번에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가 지금 나와주고 있듯이 자 우리나라 2024년도에는 자 국내에서는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 이거예요 결국 자 지금 이렇게 저 PBR주 얘기하는 게 그냥 어떤 한 이슈나 테마 정도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자 이들 대형주는요 대형주는 움직이게 되면 꾸준히 우상향을 합니다 꾸준히 물론 소형주들이 테마주들이 급등을 해가지고 한 일주일 급등한 거를 꾸준히 올려가지고선 1년 동안 올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게 전체적인 주식시장을 이끌기 때문에 이끌기 때문에 현대차 또 삼성전자 또 포스코홀딩스 같은 대형주들의 상승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있다 그 신호탄으로 일단 현대차가 현대차가 지금 주봉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2평선이 다 밀집을 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봉에서도 5주선 10주 20주 60주 120주까지 다 밀집이 돼 있어요 이렇게 주봉에서 2평선을 다 밀집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세요 박스권 이 박스권의 정고점을 빵 하고 돌파를 하면서 상승 신호탄이 나와줬고 그리고 나서도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번이 어디입니까 지난 2021년 2021년 누구예요 애플카 애플카 이슈로 예 주가가 한번 올랐을 때 이때 29만원대까지 갔었죠 29만원 근처까지 자 이번에야말로 이번에야말로 예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치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게 될 것이다 자 말그대로 저 PBR이 저 PBR이 주가가 이제는 이게 벗어나서도 더 가야 돼요 그래야 끝나는 겁니다 자 현대차 10년 20년 전에 자 이때였어요 최고 또 현대차가 최고로 올라갔을 때가 최고의 랠리가 펼쳐졌을 때가 이때입니다 2008년도에 저점을 찍고 그죠 이렇게 끝장나게 3년 동안 올라가줍니다 이때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다음에 2위 자리를 갖다가 가졌을 때가 시총 2위가 바로 이때였어요 현대차가 2008, 9, 10, 11, 12년도까지의 5년 동안의 상승 랠리를 현대차가 보여줬듯이 자 이번에 현대차가 올라가게 되면은 항상 정고점 부근이 어디에요 여기입니다 그죠 자 27만원대 27만원대를 돌파해서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에서 꼭 대박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